그러면은 배팅을 그러면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 열어져 있어요? 어? 이거 연거야? 어? 아 그냥 해주세요 진흥검님이 괜찮으시면 진흥검님이 해주세요 정사는 님이 하세요 예? 그러죠 그건 안 헷갈릴 듯? 아 그리고 이따가 말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대가리 무조건 박을거고 무조건 제 잘못인데 포인트는 그니까 건 당신의 잘못이라는거 포인트만큼은 그니까 예작가 해서 걸어야돼요 배팅 자체는 포인트만큼은 어떻게 안됩니다 터져요 진짜 이번에는 상승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못하네 뒤통수 빵 제가 잘 해줄거라고 믿고 있던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포인트 잃으신 분들한테는 안 죄송합니다 그니까 건은 당신의 잘못이네 살짝 쉬어가는 턴? 야생전설 한번 맛보고 갈까요? 지금은 전설이 아니겠지만 카페에 5월 1일께 올라왔는데 되게 옛날 것도 봐주시네요 아 당연하죠 지금 들어와 계시다면 다들 봐드립니다 네? 네 좋아요 구린쪽이면 더 좋구요 희사대로 자의극 상대로 영체 실성 안하고 그냥 그냥 실성해서 예? 난 모르긴 하지만 아 근데 사실 이 내용 보다 너무 느려 타자 몇이대요? 독수리 타자였어요? 저 그냥 진짜 써서 정수씨 자의극 검은필에 다 전해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사실 나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받아줘야되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저거 알았다면 족간네 진짜 게이머는 게임으로 말하는 법 게임을 못하면 훈수로 화를 풀어주세요 그게 게이머니까요 그것이 돌크린드니까요 잘하면은 분노를 낮춰주세요 하이랜더 47등이거든요 다 17등이거든요 달성했던 지금은 초기화됐고 하이랜더가 이제 딱 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덱이에요 뭐 나 포함 제가 또 하이랜더 좋아하거든요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퍼즐같은 맛이 있어 하이랜더가 사기치는 맛 한 장씩 넣었는데 저걸 지금 써? 하는 상대방의 그 빡침이 들려와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그리고 딴 덱은 15장만 쓰거나 뭐 18장 19장 쓰는데 이거는 30장 쓰잖아요 다 다른 카드라서 좋아 dansense 조분 보니까 저번달에 굿꼿남자들먹이던 그분 생각나네 아 저번달에요? 에엥? 야 이 1탄에 얘도 나고 2탄에 얘 동전 이거하니까 이 이게 야생이야 이게 어떻게 해? 나가세요 님 조진거 같아요 진짜 아하 니깝씨 진짜 조졌어요 심각해요 지금 얘만 살리겠다 얘만 톡치고 와 야생 근데 진짜 대단하다 요것만 썩 가져가는거 봐봐 어? 법사가 이걸 계속 락시키고 있다가 이게 정리할 방법이 있나? 밀고자 쓰는거 보니까 가능한거 같기도 하고 덱 느낌이 밀고자 플러스 지금 나온게 바르든 여기 오마나 아 아쉽구요 이거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명치 터져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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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하게 못하네 한번 더 줄까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민심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끝나서 아까 그 썰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었어 기억시켜 기억시켜 썰앤더 썰 아 근데 왜이렇게 웃기지 아까전에 이렇게 다들 저 대화창 열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때 타자도 존나 느려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내가 무슨 얘기할까 할 때 내가 채팅창 이렇게 히퀘퀘퀘퀴로 봤거든 아니 근데 너무 웃겼어 진짜 다 존나 기대하고 있는데 다들 동시에 뒤통수 빵 히퀘퀘퀘퀘퀘퀘퀘퀘퀘 괄쑤퀘퀘퀘퀘퀘 dared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일부러 한건 아니에요 10올로 gio연 저번달에 그렇게 헷갈리시더니 드디어 실수하시네요 아 진짜 왜 그랬지 아 아니 실패 그러니까 Eck 엘덕 근데 오늘은 공지했으니까 좀 뻔뻔할게요 솔직히 애착가 하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묻죠? 아 근데 애착가 하셨어야죠 진짜 5번 다시 실수하면 제가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던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포인트 잃으신 분들한테는 안 죄송합니다 절대 실수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진짜 4번 다시나 안 그러겠습니다 룩삼식 물타기에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로투 가져와 제로투가 뭔데 아 그거하면 다시 보기 날아간다고요? 제로투하면? 그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면은? 아니 진짜 이거는 텃자 아니 먹.. 아 진짜 먹은.. 먹은 애들 진짜 뭐해 아니 시랄하잖아 옛 자카 한 애들 내 팬 좀 들어줘요 포인트도 먹고 제로투도 볼 건데 히킬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먼지만 볼게요 아니 뭔데 나 또 이상한 거 아니야? 아 나 이거 저번에 한번 영도에서 봤 거 같아 요즘 춤 동선 잘 짠다 내가 그랬던 춤 아니야? 나 살짝 봤던 거 같은데 한번? 모모님 거 보자고요? 여 güesse 이거를 난! 아 봐주라 아 봐줘 민소맨 Är kul 알했어요 해 드릴게요 민소매는 안돼요 그냥 저렇게 흔들면 되지? 뭐..뭐 틀고 해? 이거 1.2배속? 영혼이 없는게 아니라 내 몸으로 어떻게 이사람처럼 쳐요 그 태가 안나와 뭘 원하는건데 나 열심히 춘거야 뭘 대충 쳐 존나 열심히 춘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한번 더 실수하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